원태현 작가님과 작업하게 된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라고 하는 책을 이제 원태현 작가님과 출간하게 된 계기는 제가 SNS에서 말하고자 하는 만화의 내용들이 그때 당시 생각해보면 원태현 작가님의 시대에는 SNS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SNS를 만약에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화를 그릴 사람이 누가 제일 잘 어울릴까? 라고 하는 걸 편집자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오셔서 제안을 먼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책도 쓰고 글도 쓰고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강호명이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림 그려서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원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타든 음악이든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친구한테 어필하고 싶고 그게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롱패딩 툰이라는 만화를 하고 있거든요 겨울이 됐을 때 항상 이렇게 코트 입고 다니고 그러다가 보면 옷을 뭔가 되게 전 디자이너다 보니까 잘 입고 싶잖아요 근데 여건상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현대인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해서 따뜻한 거를 가장 편하고 따뜻하고 때 안 타고 이런 옷을 찾다가 보니까 롱패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 롱패딩 툰 일상 사람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제 기준에서 해보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롱패딩 툰을 시작을 하게 됐죠 최근에 보헤미안 랩소디 롱패딩 툰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하고 계신 작가님이기 때문에 롤모델을 삼고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림을 돈 벌려고 그림을 그려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되야만 남들도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발전이 되고 투자가 들어오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비를 그리고 소비 생태계라든가 시장이 활성화가 되야만 저희가 또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라고 뭔가 완결이 되기 때문에 저는 돈 벌려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숨지 않고 싶어요 말을 하는데 어떤 내가 대중들을 상대로 이게 재미없을 거야 이게 유행일 거야 이런 것만 쫓아서 가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그때 정말 진솔하게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제가 좀 잘 되게 되면 그렇게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되게 현실을 반영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대 문학이라든가 근대 소설들을 보면 사람들이 되게 그때의 시대상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상을 만화에서도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때 유행했던 것들 그때 되짚어보면 아 그때 그랬었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영향력을 가지고 말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제가 가진 뭐 철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작업을 진행을 한 만큼 대략 한 3개월에서 2개월 반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실제 작업한 거는 거의 한 달 정도의 원고가 거의 다 작업이 됐고 작업실에 이제 처박혀가지고 하루에 두 편씩 작업을 이어갔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왜냐하면 시집이기 때문에 이게 작가로서도 그 시에 좀 녹아들어야 되는 감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제일 힘들었던 부분 였던 것 같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때의 그 감성을 지금의 감성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고 보셔도 한 번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하게 된 가장 큰 좀 계기는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에 가면 다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저는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럼 내가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유튜브는 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친구가 마취 된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자주 올리지는 않는데 가끔씩 이제 뭐 그냥 사는 얘기 하루하루 있는 얘기 그냥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 하기 위해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하게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만화 그리고 싶어요